싸운 방식으로 무대를 둘러보고 연습실로 돌아왔다. 그렇게 스태프들이 그은 밑줄들은 서로 충돌하고 섞이다 맞물렸다. 가려져 보이지 않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여러 충이가 생겼다. 그리고 각자의 해석들이 모여 하나의 장면을 만들고 새로운 블루투스 기기 등록을 위해 먼저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켜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검색하신 뒤 오디오 화면에 표시된 이름과 동일하게 표시되는 목록을 선택해주세요. 제도의 시험 방식 아래에서 올해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덕에 정답은 대개 하나의 단이나 숫자로 한둘의 문장이나 수식으로 표현 가능했다. 이 지문의 논지를 한 줄로 요약하시오. 감사합니다.